이 여권을 소지한 하나님 자녀 정진솔은 언제든지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으며 가는 곳마다 천군천사가 파송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빈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 중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하나님 나라 인하게 해주세요 러시아원 우크라이나와의 천군천사 파송을 해주세요 제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다가 우크라이나와의 천군천사 파송을 해주세요 신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내셨어 이 연약에 집중하면 잘못된 생각들은 버릴 수 있어 이 연약에 나의 신분과 권세 이 연약에 성취되러냐 구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나와 함께하셔 나와 함께하셔 나와 함께하셔 연약에 대한 정리로 lucky 진짜 성취되러 이 curls에 공개하러 진짜 성취되러 내가 너의 전자 이번 주 탑 랩런트를 소개합니다. 다음 주 탑 랩런트를 소개합니다. 다음 주 탑 랩런트를 소개합니다. 자 발표합니다. 이번 주 영적 서미스로 오른 멋진 탑 랩런트 바로 박주희 랩런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너무 잘했어요. 특별히 우리 주희 매일 랩런트 타임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하고 또 멋진 작품도 남기는 모습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주희에게는 예배 후에 맛있는 간식 보내드릴게요. 우리 주희가 영적 서미스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시는 부모님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박주희 부모님께서는 그 중심을 담아 다음 주 예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보금을 놓친 시대마다 재앙이 왔어요. 전쟁이 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바로 랩런트를 준비하셔서 보금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오늘 예배로 모인 우리가 남은 자 랩런트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전부 다 자리에 일어나세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금 이 시간 다른 꿈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언약을 주신 세상의 꿈과는 나를 줘 나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꿈과는 나를 줘 나의 꿈을 들어봐요 세상의 꿈과는 나를 줘 주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 주신 분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언약의 꿈이 있기에 분명한 미래 있기에 내 기도 속에서 국마두에 흘리고 언약의 삶을 만드는 세상의 꿈이 있기에 주가의 꿈을 들어봐요 세상의 꿈과는 나를 줘 주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 주신 분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언약의 꿈이 있기에 선명한 미래 있기에 내 기도 속에서 국마두에 흔들리지 않아요 국마두에 흘리고 언약의 삶을 만드는 세상의 삶을 만드는 세상의 삶을 만드는 세상의 꿈이 있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미라 영생을 얻게 하미라 널 사랑하사 널 사랑하사 널 사랑하사 사랑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동생자를 주셨으니 동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열망하사 열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미라 영생을 얻게 하미라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사 성경에 써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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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에 소망이 퐁퐁 피어요 내 맘속에 사랑이 넘쳐 흘러요 그리스의 노래를 통한 하나님 선물 원약의 여정 걸어 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원약의 여정 걸어 나갈 때 날마다 새 힘 주세요 내 맘속에 믿음이 샘솟아요 내 맘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 흘러요 그리스의 노래를 통한 하나님 선물 내 맘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에 소망이 퐁퐁 피어요 내 맘속에 사랑이 넘쳐 흘러요 그리스의 노래를 통한 하나님 선물 원약의 여정 걸어 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원약의 여정 걸어 나갈 때 날마다 새 힘 주세요 내 맘속에 기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내 맘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 흘러요 그리스의 노래를 통한 하나님 선물 그리스의 노래를 통한 하나님 선물 우리 시간 다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 탑 랩런트였던 정진솔 아버지 되시는 정찬식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전쟁 많고 재앙 많은 이 시기에 우리 랩런트 아이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고 불말과 불병고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유치고 랩런트들과 엄마 아빠들과 유치고 선생님들이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당신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또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기택 옥사님께도 성령축만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세요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사야의 바벨론 정복 예언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땅과 나무와 꽃 수많은 동물들과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을 주셨어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축복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하고만 약속을 맺으셨어요 어떤 약속을 맺으셨죠? 선악과를 주셨어요 선악과 이것을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가장 행복한 거야 그것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동산 중앙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것을 늘 기억하는 열매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영혼에 기록해야 하죠? 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기록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뭐라고요? 죽을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영혼에 기록해서 꼭 붙잡아야 하는데 대충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사탄이 이때다 이때다 싶어서 말했어요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사탄은 인간을 속였어요 성경은 이 사탄이 처음부터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 사탄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기록해야 하는데 그것을 대충 붙잡은 인간 사탄은 인간을 속였어요 인간은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해요 원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을 주셨어요 여자의 호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복음을 내 마음과 영혼에 기록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이를 멸하신 참 왕 이번주 암송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죄 없는 양을 잡아 죽여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처럼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이것을 보고 참 제사장이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합쳐서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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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이십니다 자 랩런트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따라서 고백해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십니다 자 한 번 더 따라서 말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이십니다 이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한번 들여다볼까요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을 보고 원죄라고 해요 원죄 전세계 2, 3, 7 나라 5천 종족 사람들은 이렇게 원죄 가운데 빠져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어요 전염병과 정신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아파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이죠 지금도 전세계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후대들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것이 누가 하는 짓이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요 이유를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이 모든 일이 마귀의 짓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이삼칠나라 오천종족 사람들에게 누군가 말해줘야 해요 마귀의 이를 멸하신 참왕 우리가 당할 모든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보금을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금을 다 놓쳤어요 이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성공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 재앙이 닥친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메 하고 우는 소 뛰어다니는 말 이 소와 말도 주인의 내 목소리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도다 그래서 너희 땅은 다 말라버렸고 집들은 다 불에 탔고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다 복음을 놓쳐서 시대에 재앙이 오고 전쟁이 닥치고 후대들이 고통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을 증거한 이사야 선지자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재앙이 닥치고 강대국이 쳐들어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복음을 주셨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랩런트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고 영혼에 기록해요 이것을 보고 메모라고 해요 메모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과 영혼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앙이 닥치고 전쟁이 오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때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잎이 무성하죠 이렇게 잎이 무성한 밤나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이 잎이 무성한 밤나무가 전부 배임을 당한대요 엄청 두꺼운 이 나무 상수리나무예요 그런데 이 두꺼운 상수리나무도 다 배임을 당한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뭐라고요 밤나무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래요 바로 바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랩런트를 남겨놓으셨다고 했어요 이 그루터기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사야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마음과 영혼에 기록했어요 강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와 다 불태우고 포로로 끌려갈 때 이렇게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언약이 성취되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내 영혼에 기록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후에 우리 한주간 만드는 작품을 통해서 그리고 매일 누리는 랩런트 타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영혼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요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요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메모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른 꿈 찬양하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꿈은 달라요 세상의 꿈과는 나를 줘 나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꿈과는 나를 줘 나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꿈과는 나를 줘 주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 주신 꿈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언약의 꿈이 있기에 분명한 미래 있기에 내 기도 속에서 국마두에 흘리고 언약의 상품 만드는 세상 살릴 꿈이기에 나의 꿈을 들어봐요 세상의 꿈과는 나를 줘 주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 주신 꿈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언약의 꿈이 있기에 분명한 미래 있기에 내 기도 속에서 국마두에 흘리고 언약의 상품 만드는 세상 살릴 꿈이기에 기쁨이 퐁퐁 써미 타임 하나님께서 랩런트인 우리를 통해 전 세계가 살아날 것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럼 오늘은 이 언약이 열매를 맺어 세계의 보금화의 나무가 되는 작품을 만들어 볼까요 준비물은 준비물은 전지 물감과 붓 넓은 접시 색칠 도구 스케치북 연필 가위 불 꾸미기 재료가 필요해요 나무를 만들어 볼까요 전지 전지에 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그려요 그린 그림을 색칠할 거예요 물감 색연필 크레파스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재료로 색칠해 주세요 나뭇잎을 표현할 거예요 나뭇잎을 표현할 거예요 손바닥에 물감을 묻혀서 전지에 찍어요 알록달록 여러가지 색깔로 나뭇잎을 완성해 주세요 나뭇잎을 완성해 주세요 알록달록 땅과 나무 주변을 꾸며요. 세상의 꿈과는 나를 줘 나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꿈과는 나를 줘 열매를 만들어 볼까요? 스케치북에 원하는 열매 모양을 그리고 오려요. 나를 통해 2, 3채 나라가 살아나는 세계보그마를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요. 여러가지 재료로 꾸며서 열매를 완성해 주세요. 완성된 열매를 나무 위에 붙여요. 오늘의 작품 하나님의 언약이 열매를 맺은 세계보금화 나무 완성 완성된 작품 앞에 기도방석을 깔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매일마다 세계보그마의 언약을 꿈꾸며 기도에 도전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45절 말씀 아멘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죽도 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물로 2, 3, 7나라 사람들이 내 집처럼 와서 훈련받는 성전 병든 사람들이 복음으로 치유되는 성전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성전이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마음과 영혼에 메모하는 모든 랩런트들과 부모와 교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 깨어지고 모든 흑암 세력 어둠마음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올라가게 하소서 주의 전군 천사 나를 앞서 동행하게 하시니 오늘도 임만 우엘 함께하시니 두려움 없네 나의 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두 눈으로 이어둔 세상 보게 하소서 나의 두 손모와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지혜 복은 필요한 곳에서 깨하소서 하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 깨어지고 모든 흑암 세력 어둠마음 물러가게 하소서 주의 전군 천사 나를 앞서 동행하게 하시니 오늘도 임만 우엘 함께하시니 두려움 없네 나의 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나의 두 눈으로 이어진 세상 보게 하소서 나의 두 손모와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은 필요한 곳에서 깨하소서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이웃을 찾아냐 우리 일까지 우리 일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